빨리빨리 빨라 저희는 말이죠 속세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제주도를 가. 저희는 제주도로 갑니다. 빨라 오늘 할 일을 다 마치고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아주 지금 상쾌, 프레쉬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제대로 수속 밟을 줄 몰라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이 순탄치 않더라도 좀 양해해주세요.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 아니 진짜 저희가 운 좋게 급해놀 타서 원래 늦었을 텐데 급해가지고 되게 빨리 뛰어였거든요. 간식을 먹을 생각이에요. 어디 가시고 싶어요? 빵이랑 먹을까요? 저랑 머핀 하나씩 먹을래요? 머핀은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간단하게 먹고 가서 바로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어요. 일단 3,800원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남자. 아 이 정도 플렉스 제가 딱 900원어치 먹겠습니다. 좋아요. 오 비행기다. 난다 난다. 제주도에 갱피지가 떴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요? 몰라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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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이가 주머니를 뒤지더라고요. 하하하하. 그랬더니 종수, 나. 지갑을 놓고 온 거 같아. 수수무님 불러서 빨리 말씀드려야 하나? 이 시간인데 뜨고 있었군, 너무 늦었다 해서 마이킹킹대면서 아 빨리 가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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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다.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죠. 제가.. 제가.. 사실 저는 저를 믿고 있었어요. 뻥치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출발하고 한 5분, 10분 정도는 지석이가 옆에서 한숨만 쉬는데 막 지갑.. 어? 막 이러고 지석이 괜찮아 돈은 내 걸로 쓰고 지갑은 어? 다시 공인 김포공만 받으면 하면 어? 찾을 수 있을 거야. 자기도 알겠다 하고 계속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막 지석이가 웃긴 얘기 해주고 막 어? 그랬는데 도착을 했어 이제. 지석이가 도착할 때쯤 되니까 많이 마음이 심란했나봐요. 자더라고요.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생각하고 복객 여러분 내리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짐을 꺼냈는데 지석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을 열었더니 지갑이 거기 있더라. 아니 근데 진짜 가방을 건드린 적이 없거든요. 넣던 기억이 1도 없어요. 다사단은 했습니다. 고기국수 맛있었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와구와구. 저기가 10분인가요? 맞아요. 15분 만에. 15분 만에 다 먹었죠. 나랑 같이 제주도에 가자. 10분 만에 다 먹었죠.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 뒤에 지석이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그네가 뭔지 아세요? 정수랑 같이 타는 그네입니다. 지금 저희는 바다를 보면서 그네를 타고 있고요. 생각보다 바다를 보이지가. 오히려 노력하는 쪽입니다. 여기는 어형공원입니다. 아니 추울 줄 알고 바람막이를 이렇게 권일이 형이 준 걸 입고 왔는데 여기는 더워요. 진짜 엄청난 게 뭔지 아세요? 왜요? 제가 이어폰을 두고 온 줄 알았는데 그것도 챙겨왔습니다. 아까 지갑 서비터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모든 걸 챙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을 뿐. 대단하네. 제주 정지다! 정수 지석을 여기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 있는 정 지! 정지입니다. 하! 멈춰! 내일은 좀 더 뭔가 해변을 걸어봅시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래가 좀 없지만 그동안 보고 싶었던 바다를 원없이 보고 갈 거예요. 맞아. 멈춰! 제주도에서 살아남기 제주도에서 살아남기 제가 어제 너무 신난 나머지 늦게까지 보이스라방을 하고 늦게 잠들었고요. 일단 정신 차리고 일단 저희 준비는 다 했고요. 일단 정신 차리고 아침을 먹으러 가볼게요. 이쯤 되면 버스 반대로 타는 건 뭐 놀랍지도 않은 버스를 반대로 타버렸어요. 버스 정류장이 어떤 건가? 제 반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김밥집을 가고 있고요. 아니 오늘이 광복절이어서 식단들이 다 불렀다. 제가 찾았는데도 눈 감고 그 피들의 여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나름 계획 짜고 먹는 거니까 예약까지 했다고요. 이건 피 아닙니다. 저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남자입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볼 건데요. 여럿짱 같거든요. 아 연예인인데 연예인? 아아 야 뭐하는 거야? 이건 뭐야? 굉장히 이쁜 사진을 하나 또 겟했습니다. 여기 사진도 찍고 재밌게 즐기는 정식이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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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내동 주민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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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로 스타벅스에 잠깐 들렀는데요. 제주 숯떡 크림 싹 부친 후에 그 다음에 제주 감귤 어쩌고저쩌고 블렌디드 장애의 주인분이 들어오셨네요. 사실 저희는 지금 체크인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3시 체크인입니다. 1시 47분이기 때문에 아직 1시간 동안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쇼핑 뭐 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제가 헛팅캡 빡모자를 좋아하잖아요. 지석이의 빡모자 사랑 아주 귀엽다. 정석이랑 커플티도 하나 맞추고 내일 입을 것 같아요. 집에 어디 있는 건? 입고 주실 수 들어가서 김포공항 들어가실 수 있으겠어요? 아 맞아요. 저 밖에서 봤어요. 왜죠?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제주도가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 이 건물이 높지가 않으니까 빛이 다이렉트로 꽂히네요. 빛이 제가 그래서 선크림을 다시 발맞죠. 파스타 마음이 뻥 뚫리네 어제보다 바다 나 보여요. 뭐야? 그 피해 그거야. 굉장히 제주도 멋스럽죠. 기원하네. 저희 제주도 앞에서 서울에서 안 걷는 거 다 걷고 가는 거 같아요. 저희가 차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젊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운동인가요? 네. 끝났어요. 이게 다 추억일 거야. 제가 확실히 하나 알았습니다. 김용수 씨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반대로 가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얼마 안 갔어. 딱 그냥 저기서 이렇게 직진하는 거야. 아 이렇게 될까? 저 끝에 있는 건가 봐. 길을 또 중간중간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직진입니다. 형님 어제 화내는 막 쏙 야 그렇다고 내 휴대폰까지 던지고 막 제가 던질 수 있는 없잖아요. 발로 차셨어요. 빵빵. 지석 씨 뭐하고 계시죠? 지금 그늘만 찾아다니는 오히려 땀이 나지 않을까요? 오늘 숙소는 아주 이쁜 곳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조금 협소하긴 하지만 우와 저희는 이 뷰를 선택했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 저희는 저기 앞에 있는 저 바다에 갈게요. 이 뷰를 선택했습니다. 이 뷰를 선택했습니다. 이 뷰를 선택했습니다. 이 뷰를 선택했습니다. 바다에 진짜 와버렸습니다. 슥 수영하고 올 건데요. 즐겨 봐야죠. 조금만 놀다 오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출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물에 빠가해진 곽 쥐입니다. 생물들이 굉장히 많고 물고기들도 막 많이 보고 같이 수영을 하는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수는 어디 갔냐고요. 정수는 안타깝게 수영 중에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기가 코난 범인은 너야 재밌었습니다. 돌아온 락더월드 시즌 3 파트 안녕! 잘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태 약간 나른해진 상태 맞아. 약간 뭐라 그러죠? 지금 하늘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약간 지브리 감성입니다. 하늘을 찍는 지석이를 찍는 정도 뭔가 가자! 아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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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을 찍는 내 아쉬운 택시 한국의 첫 번째 화이트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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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 more 뭔가 판을 빠지는데 엑스티너리 히어로지 엑스티너리 히어로지 괜찮아요? 정신이 들어요? 3일차에 아침에 밟았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고 잤더니 얼굴이 부었네요 굿모닝 오늘 착시 옷을 못 보던 옷이에요 아 어제 쇼핑을 좀 했는데요 얼룩말스러운 착시효과를 얘기해 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월정리 숙소와 해변에서 떠나서 이제 또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네요 빨리 빨리 먹어야겠어요 아무래도 아침으로는 그거 어떠나요? 해물 나면 아 좋죠 맛있겠네요 오 개냄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 야 크로플 냄새 아주 푸른지옆게 생긴 수박 크로플 아 아 아 아 아 김정수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컵부터 일단 먹어서 푹 찔러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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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잊아가지고 지금 그런 말 잊아가지고 지금 승애는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해요 뭐해 아 아 아 어 진짜 뭐가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의 씨앗입니다 이걸 심으면 정수가 잘 한다는 거지 살펴보니까 저희가 먹는 걸 한 번도 안 찍었더라고요 크로플 크로플한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크로플인데요 고기 드시나봐요? 아 근데 오늘 이 옷이랑 카페랑 굉장히 잘 어울리긴 하네 나 놀이가 온 거예요 어디서? 꼬리가 남자네 고양이한테 시선해 하나 둘 셋 저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아쿠아리움? 저희가 아쿠아리움을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요 저번에도 한 번 잠실에 있을 때 잠실에 있을 때도 봤었는데 제주도 아쿠아리움을 제가 사실 이렇게 한 번 와봤거든요 여기가 진짜 엄청나세요 기대 기대 제주도에 있는 해양 생물들을 다 볼 수 있고요 와 들어오자마자 오 얘 색깔 진짜 예쁘다 무섭게의 꿈을 꾸는 것처럼 여기는 지석이가 무서워하는 블락 붉게입니다 다음은 탱윙들입니다 지석이들이 윈들고요 제 최일 핑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 오 오 데뷔 내려갔습니다 하塵 고맙 말 힘드네요 왜? 되게 평화로워도 제가 감당하기 힘든 아름다움이예요 이즈가 제주에 떴다 저희 지금 바닷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큰 가오리들과 상어 고기들이 많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여기 보이는 게 성산 일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되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시원하고만 안녕 저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와 있어요 방금 아쿠아리움 가서 아주 귀여운 가오리들 밥먹는 걸 보고요 정수 이제부터 밥 먹여줘야 되는데 정수 밥 먹여주러 가겠습니다 형 고기 잡아 올게 잠시만 기다려 제주도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오우 오우 저에게 물질이란 말이죠 마치 저 성산일출봉에 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느낌 아닐까요 오우 인생의 끝이란 없잖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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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누클링 이제 그냥 뭐 할까 고민하다가 제대로 스누클링이나 하자 해가지고 스누클링 장비 사다주고 이제 잠자만요 저희는 이제 스누클링 할 건데요 이거 쓰니까 쿠로 쓰면 안 주실래요? 네 입으로 맞춰보실 수 있어요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벌리가 너무 쉬고 있어요 스누클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맛집을 찾아다니는 세트와멘트입니다 세트와멘트입니다 마지막 이제 새화 헬스곡장에서 아주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그 전날에 저희가 코남비트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스누클링을 하면 풀고 왔어요 스누클링은 장비를 직접 한 1km 걸어가서 사서 이렇게 다시 걸어와서 들어왔어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스누클링을 해야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폐활량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투력을... 이게 입으로만 다 깔아들이기 좋구나 뭔데요? 끝나고 나온 대로 입으로 숨이 차지더라고요 그런지 아시죠? 약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 어떻게 보면 카메라 켜고 찍었다고 그래요? 그동안 너무 먹는 건 이동해가지고 카메라를 안 들었어 사실 저희는 보스러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고 더 이상 이럴 게 없다 어차피 집 가기 때문에 맛있게 먹자고 네 스티킹 맛있게 먹자고 맛있게 먹자고 맛있게 먹자고 예 스티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김포르가렌 여행을 탔고요 굉장히 엄청난 여행이었어요 정말 피들의 직항이 있는 게 없고요 또 이번 여행을 통해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두 번째 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잠을 많이 자세요 쉬러 왔으니까 두 번째 걸어다니 밥을 마시는 걸 마치고 찾아다니자 세 번째 걸어다니지 말자 전 사실 걷는 건 괜찮아요 약간 이동 수단을 뭔가 하나를 혹시 정해놔야 됩니다 네 번째 저도 멋있는 선글라스를 챙겨보고 있어요 승민이가 준 건데요 승민아 드디어 처음으로 써봤다 동학 입국 티셔츠를 한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음 여행은 조금 더 누워있을 수 있는 게 알았어 알았어 그때는 그럼 너가 짱 숙소에서 하는 숙소도 너가 잡고 숙소 옥상에 이제 딱 해놓고 알죠 알았지? 다음에 너가 짱 나는 원하는 거 하나도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테리얼 이루어진 개연? 아이 뭐 하는 거야 공수했어요 서울시 만나요 여기까지 정지의 제주도 여행 그렇습니다 휴가 V1 이었습니다 근데 휴가가 어디 갔냐? 휴가는 날아갔고요 다음 휴가 V2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웅축 월림축 때 만나요 안녕 하나 둘 셋 어머니 residential 네가 could 이거 나